경찰이 조금 전, 검찰이 조금 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습니다. 이로써 남재준, 이병호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3명의 전직 국정원장 모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이동재 기자,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 상납을 인정했습니까? 네,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오전 9시 10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. 이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 지원 문제로 구민과 국정원 직원에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또 상납을 인정하냐 내는 질문엔 들어가서 소상하게 진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이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는데요.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이던 청와대 상납액이 이 전 원장을 거치며 두 배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.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조인선 전 청와대 정무주석에게도 별도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마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는데 검찰은 국정원 자금 상납과의 대가성도 살피고 있습니다. 검찰은 오늘 조사를 끝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게 돼 도내 종착지로 지명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두게 됐습니다.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질문인데요. 현재 해외에 가 있는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. 네,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올해 안에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이 전 대통령은 어제 발의인 출국에 앞서 감정풀이,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검찰 수사에 불쾌한 기색을 보였는데요. 검찰은 이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입장이 없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삼갔습니다. 한편 검찰은 오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구속부 첫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. 군 사이버사의 정치 계획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.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와 추가 단서가 확보될 경우 수사가 금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– 한글자막 by 한효주